이번 동영상에서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기에 앞서서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에 대한 소개라고 할 수 있는데 설치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링크랑 어디로 이동해서 설치하시면 되는지만 설명드리고 이번 수업은 끝내겠습니다.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곳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ldd 4.3 이 버전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요거를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만약에 맥을 쓰고 계시면 여기 있는 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윈도우를 쓰고 계시면 여기 있는 윈도우를 선택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이 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Get Inspired라고 되어 있는 것이나 아니면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것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Public Gallery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Public Gallery를 보시면 여러 가지 레고 디자이너의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을 보면서 어... 예 볼 수가 있구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자 여기 있는 이 작품들을 리스트에 보시면 다운로드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셔서 요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요것을 실행을 시키면 레고 디자이너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만든 레고 디자이너의 그 소스를 여러분들이 요렇게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 있는 것을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하는 걸 통해서 어... 이것을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쪽에 Building Guide Mod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걸 실행을 시키면 이 사람이 이 레고 디자이너를 어떤 순서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만들 레고를 참고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걸 통해서 이... 실력을 기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번 수업은 끝내구요.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